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예! 고잉 쌍팀! 와! 쌍팀! 고잉 쌍팀! 오랜만에 일만 계속하다가 네? 일만 계속하다가 다 같이 언제 일만 했어? 잠시만 아 저 거짓말 좀 하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 막 사진도 찍고 마지막 이랬으신 게 언제 시냐고요 이렇게 다 같이 놀러오니까 저는 되게 설레거든요 다 같이 아니고 승관이 없습니다 네 다 같이 아닌데요? 승관이 뺀 다 같이 승관이 뺀 다 같이라서 설레다잖아 이게 승관이한테 내가 아까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승관이 안에 들어온 거래 아 내가 승관이야? 그래서 지금 여기가 승관이 위라고 하면 배탈냐는 거야 배탈냐 배탈냐 그래서 승관이의 기분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좋다 승관이의 기분 속이구나 그렇죠 그렇지 아 이거 승관이 아니야 와 기뻐 모든 게 잘 될 거야 прис 오카! 오카! 어디로 갈까? 여기 여기! 얘들아 시작부터 안 넘는 밤부터 해볼까? 저기서 떨어져도 기뻐야 되는 거야? 야 이거 안전요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 계세요? 어디 있어요? 어 저기 계신다! 안녕하세요! 야 이거 뭐야 어린이 방송이야 뭐야? 바로 박수! 나 처음부터 나 처음 해볼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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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다 방대기가 너무 아프다 아픈 게 좋은 거야 인마 아플 때가 천천히 이랬어 얘들아 어깨 너무 넓어서 못 온대 얘들아 하여튼 우선 그만하랬잖아 웃기고 자빠졌어 제일 못할 거 같은 사람부터 시키자 야 도겸아 내가 보니 우리 둘이 제일 문제야 지금 내가 만만하냐? 그래 뒤에 가 봐 열받아 아 호시가 야 빨리 야 빨리 안전요원 와야 할 거 아니야 안전요원 와야 할 거 아니야 안전요원을 호시야 네가 빨리 불러봐 안전요원님 호시야 그냥 못 쓴 거 골라가 너 같으면 걸겠네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힘든 겁니다 알겠죠? 화내 화내 왜 화내고 난리야 분노잖아 분노 헬멧 작은 거 아니야? 야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고 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나? 잘 어울려? 어 눈 에스쿱스 일 안해? 일 안하냐고 뭐 상관해하니까 왜 뭐 야 얘들아 나 한번 가볼게 야 가보자 호시야 장갑 안 차냐? 장갑 차든가 말든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쏘 해 빨리 쏘 와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어 건수 형이 올라간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가네 가네 빨리 올라가 아 잘 올라간다 진짜 아 진짜 이거 왜 쫌 왜 눌렀어?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왜 야 영화한테 그렇지 마라 너 왜 이렇게 가볍냐 나 나 나간다 네 멤버다 얘들아 시작한다 어 시작해 가 빨리 가라고 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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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 얘들아 안 해? 자 아래 한번 봅니다 더 빨리 갑니다 세상에 너무 슬퍼 호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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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할 수 있어 우와 호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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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 너 26초야? 어 아 원래 1번이 안 좋은데 아니요 그래도 1번 했어 일단 갔다 올게 나 언제 장갑이 안 맞아 아 나도 작아 한 손가락 커서 그래 야 정원이가 올라갔는데 정원이가 죽기만 정원이가 밑에 한번 봐봐 야 나 진짜 가기 싫어 빨리 가 기록 끝났어 아싸 17초 더 형 안 무서워 야 기록이 중요하니 그냥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이겼다 호시 형이 호시 이겼어 호시 이겼어 이겨버렸어 형이 안 일어났어 에이 에이 아유 나도 하고 싶다 아이고 서러워 막내서럽다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다 장갑까지 꼈네 순서 뺏겼다 그래 잘한다 다 한다 자 조슈아 간다 슈아 형 잘 가 슈아 형 잘한다 잘 가 뒷모습에서 열정이 보인다 슈아 형 바지 먹는다 아무리 배고도 못 받으면 바지를 먹지 말아야지 슈아 형 바지 먹는다 와 빠르다 좀 해봤네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됐었구나 아유 내가 저렇게 떨어뜨렸어 잘한다 너 잘한다 그를 위해 선이 많다지 준이 간다 준이 형 간다 형 부담 느끼지 마라 부담 부담 갖지 마라 아유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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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저래 부담 가졌다 아우 부담 가졌다 저 형 부담 가졌어 부담 가졌어 신천에는 암벽이 많다지 너 진짜 못한다 나 진짜 못해 조심해 정말 정말 대박 우와 와 준이 형 야 준아 대박이다 야 포기했어 왜 맞았어 대박이다 포기한 거야? 대박 야 진짜 포기했어? 대박이다 우와 야 야 야 이게 명호야 명호야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비가 대박이다 야 우리 이거 다 할 거야? 명호까지만 할까? 난 못해 아니면 도겸이 형 하고 싶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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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부터 기다리긴 했는데 어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안 해도 돼 야 그럼 명호 우리 관심 좀 줘볼까? 그래 와 대박 야 명호야 그 얇은 다리로 잘 올라간다 와 약간 소금쟁이 같기도 하고 와 명호 나랑 똑같아 와 내가 그래도 명호하겠다 난 못한다 나 왜 꼈지 다 다른 종목 갈까? 우리 이거 점프하는 거 해볼까? 내가 먼저 할게 아 그래 그래 뭐야 너 고소공부증 있는 거 아니야?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뭐하러 아니 저기를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? 야 얘들아 원우가 한 대 오 마이 갓 이거 할 사람 있어? 나 할 사람 다 정비 뛰어야 돼 나 맛만 보고 올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럼 야 우지야 클라이밍 한번 해봐 클라이밍 자 얘들아 차고 있어 우지 한다 그래 얘들아 여기 놀라는 거지 지금? 어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와 우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좋다 야 우지가 저렇게 올라가다니 예전부터 연습생 때부터 우지 형이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 난 뭔가 어릴 때가 생각나 그렇게 꿈을 향해 올라가던 우리의 모습들 자 우지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올라가는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다? 마치 행위 예술가처럼 꽃보다 아름다워 그 감성 맞지 형? 와인 한 잔 마시고 싶은 날씨네 우와 이거 어렵다 우지 형 할 수 있어 우와 형 너무 멋있다 오케이 1분 17초 넌 역시 세븐틴이야 이렇게 오는 게 너무 좋다 그래 참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 시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 맞아 우지야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 나도 형 나 언제나 형 옆에 있을게 그래 나도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이 13명이서 참 오래갔으면 좋겠다 맞아 어휴 원우 뛰네 원우야 그냥 뛰어내려 이걸 여기 잡는다고? 와 야 잠깐만 저거 어떡해 얘들아 갈게 가자 원우야 우리의 꿈을 향해 우와 와 와 와 와 와 와 도겸 돼? 나 놀람인데 지금 야 디케이 오 디케이다 야 디케이 왜 기대되지 도겸아 와 괜찮아? 나는 할 수 있어 도겸아 도겸아 엉덩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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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겸아 너의 엉덩이는 마치 사과 같아 야 도겸아 엉덩이 섹시하다 안 돼 하지마 하지마 와 도겸아 빨리 올라가 도겸아 뒤를 돌아 와 와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확 부셔 할 수 있어 그냥 뛰어봐 우와 대박 야 도겸아 도겸아 어차피 괜찮아 어 그냥 떨어져도 어차피 안 떨어져 준비되셨나요? 네 준비됐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도겸아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도겸아 스타빙팀 사랑한다 외쳐서 해 사랑한다 하나 둘 셋 멤버들 울어? 왜 바꿔주면 안 돼 야 도겸아 안 돼 너 버즈 점프도 해야 돼 빨리 해 널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 난 안 될 거 같아 야 너 올라와봐야 돼 너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야 나는 안 될 거 같아 하나 아 좋아 둘 좋아 가자 도겸아 아 미치겠다 와 아니 할 수 있어 진짜 그냥 뛰면 돼 하나 하나 둘 셋 일단 잘한다 도겸아 세이uer 내 세프트 가자 잘했어 세이토델! 세이토델! 가자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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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고! 살려고! 조금만 더! 잘했어, 도겸아! 잘했다, 잘했다! 잘했어! 고생했어, 고생했어! 야, 넌 이겨냈어! 이겨냈어, 이겨냈어! 이겨냈어, 이겨냈어! 민규 채워주세요! 이겨냈어, 이겨냈어, 이겨냈어! 괜찮을까? 디노가 잘못되면 망해가 없어지는데 나 진짜 웃길려 한 거 처음이야 진짜 무서웠어? 그래, 보여줬어, 정말! 진짜 무서웠어! 진짜? 원진정보 어떻게 뛰어? 안 가려고, 그때? 와! 야, 와! 디노야 가자! 디노야 힘내길 바랄게! 조금만 더 뛰어보겠습니다! 화이트 해드릴게요! 하나, 둘, 셋! 나이스! 잘한다! 나 다음에 저렇게 하면 너무... 야, 이거 어떻게 입는 거야? 나 좀 가르쳐줄래?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어... 도겸아, 너가 하는 것보다 안전혀... 선생님한테 시키는 게... 나도 할 줄 알아! 아니,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게 아니라...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! 문제 생기면 너 어떻게 해? 너 책임질 거야? 아, 그건 혹시 모릅니다! 나 죽이려고 지금... 지켰다! 쿱스 형은 할 때 거리 제일 멀게 하자! 어, 괜찮다! 맞아, 리더는... 더 멀 수 있는 거야! 정말? 진짜 이거 계속 하고 싶지는 않은데 민규 시키면 안 되겠지? 나? 민규 형은 해야겠다! 야, 나도 했는데 너 못 하면 진짜 너 겁쟁이다! 나한테 겁쟁이 소리 듣고 싶어? 나 근데 올라가면 바로 뛰어! 진짜? 나 재미없을까 봐 안 뛰는 거였어! 뭐라고 민규야? 장비 안 킨다고? 나 그동안 다른 모습 보여줄게! 그동안 다른 모습 보여준다는 건 뭔 소리야? 언어가 대박이다! 얘네 감정 변화가 왜 이렇게 심한 거야, 대체? 와, 얘들아 쿱스 형 한다! 와, 쿱스 형 올라가! 쿱스 형 안 나와! 형, 무서워? 어, 릴빗? 어, 릴빗이야? 어, 릴레빗이야? 와, 되게 진짜 별로다! 하나, 둘, 셋! 우와! 대박! 민규야, 너 할 수 있다? 솔직히 이거 얼마 안 걸려! 저기 올라가서 몇 분 있었어요? 민규야, 너가 오래 끌면 형이 번지점프 콘텐츠 만들 거래! 그날 촬영 안 갈 거야! 민규야, 올라가서 밑에 보면 진짜 안 돼? 밑에 보면 너 진짜 못 뛰어? 하하하하하하 안 맞은데요? 열 받아! 야, 빨리 해! 빨리 해! 아, 기민규야 안 해? 야, 이러는 걸로 시험 끌지 마라! 아니, 쟤 왜 한다고 하는 거야? 야, 뭔데? 이거 뭔데? 뭔데? 부승관 왜 그러는데? 부승관 왜? 가자, 가자, 가자! 아, 빨리 와! 야, 이리 가자, 가자! 아, 솔직히 카나네? 아니, 진짜 마지막 와카 하는 건 뭐 하는 거야? 아, 이게 뭐야? 아니, 형이 안 해! 가자, 가자, 가자! 무서움인데, 무서움? 호! 야, 옆으로 더 비겼어! 아니야, 똑같아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! 야, 빨리 해! 아, 빨리 뛰어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! 아, 아니야! 아, 뭐야, 천스럽게 왜 저래, 진짜? 빨리 하라고! 야, 누가 그 위에 코 잡냐? 민규 형 빨리 안 내려오면 나보다 동생이다! 형! 형! 간다! 하나, 둘, 셋! 야 니네 다 죽었어 진짜 좋아 좋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와 진짜 겁쟁이구나 둘 셋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잘하는 거야 야 네가 잘하면 내가 뭐가 되냐 우리 이제 무슨 게임이 돼? 농구로 가자 농구 너 정리하려고 하지마 짜증 나니까 아니 무슨 게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희 왜 찍으시는 거예요?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야 넌 어디 인사를 해 그렇게 인사 안 했어 우리 왜 찍냐고 화냈거든 우리 왜 찍으세요? 야 그럼 감독님이 찍지 우리 안 찍냐? 그러니까 왜 찍으시냐 뭐 하냐 야 농구하는 거 안 보이냐 안제나 선아 걱정이야 괜찮을까?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얘들아 조심하자 우리 이런 거 하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 나 농구 무서워하는데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노잼인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너 어떡하나 얘들아 소심이야 얘들아 소심이야 너네 소심이야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싸우지 마 조심하라 아 소심 야 너 진짜 왜 그래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6대6 3점 내기 할까? 6대6 3점 내기 야 우리 이렇게 나눠진 김에 형대 동생으로 한번 해볼까? 아닌가 좀 그런가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다른 애 애견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? 그냥 집에 가자 야 그러면 1, 3, 5, 7, 9, 10일 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얘들아 호스 저쪽 짝수 이쪽 갈까? 오케이 그러자 자 내가 던질게 시작할게 내가 나한테 맡겨? 하나 둘 셋 간다 뭐야 소심했어 나 소심하잖아 얘들아 플레이 소심하게 해야 돼 가자 시작 온라 어차피 와 1대6 기뻐 모든 게 잘 될 거야 가로듬어 이건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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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뻐 해헤헤 헤헤 천안아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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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애들아 아웃 아 아이 나이스 헤헤 와 헤헤헤 아 컵쥬야 아 컵쥬야 여기 오겼어 여기 나한테 주지 마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싸우지 마 나이스 플러스 나이스 우리 거 호시야 호시야 호흡 잠깐만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라고 우리 거 우리 거 에헤헤 명호야 에헤헤 에헤 에헤 정광아 아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아 웃어야 돼 아 웃어야 돼 아 기뻐 아 고마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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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 괜찮아 고마워 에헤헤헤 아 고마워 에헤헤 손형아 뛰어 야 호시야 맞아 야 너네 진짜 웃기다 아니 농구하는 걸 레슬링 하는 거야 나이스 용호야 괜찮아 와 용호 리바운드 잘한다 야 준이는 리바운드 잘하는데 나이스 몇 점 내기야 근데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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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어 Mittel 조ester St 어 와 순형이 진짜 못한다 괜찮아 레츠고 아 좋아 형 가 가 가 가 가 가 나 네가 가 ciudad 가야 해 네가 가야 해 니가 가 зарé 좋아 농구 하러 가면 말 아니야 야 준이 되게 열심히 하네 나가 나가 남아라고 쿱 쌤이 기뻄! 추녕아세요 쉬러 여기야 쉬러 여기야 아니면 반대로 가 민규야 알리윙 야 민규야 민규야This 헤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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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역주행이에요 호시야 헤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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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명호 짱 잘한다 명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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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명호야 호시 호시 정환이 형 정환이 형 정환이 형 헤이 헤이 원영 나이스 어 오케이 준영 준영 나이스 오오 오케이 두 개명 두 개명 두 개명 헤이 헤이 나이스야 뭔 슛이야 이거 뭔 슛이야 준준준준 야 우리 진짜 못한다 세상은 너무 슬퍼 왜 이렇게 나 우리 너무 못해 아 진짜 우리 왜 이렇게 못해 하아 준영아 빨리 어휴 속상해 민규야 못 타서 미안해 정환이 형 오케이 오케이 에이 야 이거 누군가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에이 괜찮아 에이 Hispanic 아니야 정환이가 슬퍼야 돼 정환이 형 habt 도완이 미안하다 못생겼어 3점 화이트 아 아 깜짝아 조그만 김호 쉬워요 오! 신발! 오! 신발! 오! 신발! 방금! 제가 방금 신발이라고 하잖아, 신발이라고 저... 저 신발이라고 하고... 신발이라고 했어, 신발 신발이라고 했어, 신발 저 여러분 신발이라고 했어요, 신발 이거 없는데 못 넣어 야... 못 넣는 거야 디노야, 이때 나 한 번만 기회 줘봐라 디노야, 우리 한 번 해내 야, 조슈아야 아, 동작이에요 잘했어, 잘했어 얘들아, 슬퍼야 돼 디노야, 형 여기 있다 얘들아, 수고했어 고생했어 우리 이리로 모이자 잠깐 앉을까? 야, 승관이는 대체 왜 슬픈 거야? 이렇게 슬픈 농구는 처음이야 잘했어 와, 기뻐 모든 게 잘 될 거야 야, 너무 재밌다 야, 우리가 저도 기쁘다 야, 우리 경기도 했는데 음료수나 마실까? 아, 음료수 여보 형, 웃어야 돼 맛있어 보여, 형 먹을까요? 이런 게 청춘인가? 당연하지, 호시야 야, 나 진짜 어따 하는 거야 손 씻었니? 아 아, 이 정도 정무야 카라멜 팝콘이다 그냥 이유 없이 기쁘다 그러니까 아, 정말 호연이 어때? 카라멜 팝콘이 맛있어 맛있어? 와, 조슈아 슈아, 11개는 어디 갔어? 11개? 어 니가 뽑아먹어 기쁜이야 니가 뽑아먹어 디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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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받아 야, 이거밖에 안 서면 어떻게 해 왜 이거밖에 안 사오냐고 알아서 사오를게 사오자, 사오자 앉아, 앉아, 앉아 따라오지 마 진짜 야, 기노야 너 자전거 잘 탄다 하지 않았어? 아, 나 좀 잘 타지 왜 빨리 갔다 와 어딜 다녀와? 어딜 다녀와? 뭔데 다녀오라 말아야? 아, 근데 목말라 죽겠는데 음료수 왜 안 오냐고 아,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? 아, 그거 마, 그거 먹으면 안 돼, 먹으면 안 돼 이건 왜 안 되는 거야? 안 돼 오늘 고잉 때문에 성격 이상해질 거 같으니까 빨리 해, 형 왔어, 왔어 이거 뭐야, 이거 뭐야 비타민, 비타민 먹어 고마워 다 먹어 다 먹을게 1, 2, 2, 2, 2, 2 알았어 쟤 착한데? 콜라도 써, 콜라 콜라도 먹어 앉아 파워에이드 개토레이 알았어 가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잖아 가 가 가라고 가 가 가 가 가 나도 한입만 줘 그만 먹어 뭘 봐 민규 분노인데 뭘 봐가 제일 맞네 화나면 한파 하는 거야 뭘 바이 바이 나 그냥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고 싶어 엄청 착한 거? 아니 아니야 너 요즘 착한 척 하는 거잖아 야, 나 착한 척 안 했거든? 착한 척 하잖아 안 했다고 정원아 어 화내는 거랑 반말하는 건 이상한 거지? 그치? 화내는 거랑 반말하는 거잖아 미안해 그럴 수도 있잖아 야, 우리 이제 좀 약간 쉬어가는 걸로 하자 그런 게 어딨어 야, 방송 중에 누가 쉬어가는 거야 아니, 지금까지 달렸으면 쉴 줄도 알아야지 지금 쉬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해 우리 괜찮은 거 맞아요? 이거 맞아요? 아, 근데 항상 고잉을 찍을 때 이런 느낌이야 항상 고잉은 근데 다 살려주신단 말이야 의심하지 마 안 했어 열심히 찍어주시잖아 맥치는데요? 야 야, 음미수 만들어 오냐? 야, 우리 화내도 목소리 조금만 낮추자 약간 너무 시끄럽다 니가 뭔데 볼륨을 낮추라 말아야 나 형 동생인데? 너가 제일 시끄러운데? 아, 왔다 왔다 콜라 누구야, 콜라 나 콜라 그건 문주리잖아 나 문주리잖아 나 부담이 없어 나 못하나 해 그래, 너 먹고 나도 그거 놔, 그거 놔 야, 코코 나도 코코 나도 뭐 걸게 야, 누가 문준이야? 누가 문준이야? 나 간만에 다 같이 놀러오니까 좋긴 좋다 뭐야 지금? 나 감성으로 왜 너 맨날 이런 맨날 하지 마 대미 없잖아 응 세상은 너무 슬퍼 야, 송관이는 왜 이렇게 감정 변화가 많아? 걔 원래 예민하잖아 지금 술 먹고 있는 거야 자, 그럼 우리 슬슬 어떻게 다음 게임으로 이동하자, 그래 뭐 할 거, 저거 하고 가자 그래, 그래, 그래 뭐 할까? 아니면 제일 가까운 거 여기 가도 좋아 가자, 가자 A사 앞에 있구나 괜찮을까? 나 다치면 안 되는데, 어떡하지? 뭐야, 뭐야? 야, 밑에 뚫리면 어떡해, 이거? 오, 뚫린다, 뚫린다 뭐야, 게임이구나 뚫려, 뚫려, 뚫려 뚫린다, 뚫린다 열받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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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와, 우와, 우와 조긋을 나요 조긋을 나요 오 조셔, 뭐야 뚫린다, 뚫린다, 뚫린다 조셔, 뭐야 레슬링 봤어? 레슬링 안 봤어? 레슬링 안 봤어 이게 뭐야 얘들아, 우리 붓는데 안 지나서 나 걱정이야 괜찮을까? 오, 디노야 어, 디노 멋있어 얘 뭐야? 어, 소심해 얘 뭐야? 와, 기뻐 모든 게 잘 될 거야 조심해, 조심해 디노야, 잘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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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분노 바꿔, 분노 분노 감자 분노를 바꿔 포즈, 포즈 포즈, 포즈 포즈, 하나, 둘, 셋 자, 하나, 둘, 셋 민규, 민규 가는 거야? 야, 민규? 어, 민규 포즈? 쟤 왜 저래? 자기가 한 게 없어서 분량이라도 이제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이게 흠 흠 흠 흠 흠 우리 이제 집에 갈까? 애들 이렇게 노는데 어떻게 하하하하 야, 울어야 돼 슬퍼야 돼, 슬퍼야 돼, 슬퍼야 돼 슬퍼, 슬퍼 나 슬퍼 봐 아, 디노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승관이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? 야, 승관이 잘 때 안 됐냐? 어휴, 승관이 야, 승관이 잔다 가자 승관이! 야, 승관이 잔다 가자 승관이! 승관이! 승관이 잔다 가자 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하하하하 하나, 둘, 셋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아시죠? 네 그럼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진행하시는 거예요? 메이킹 들어가요, 이거? 네, 들어가요 아, 들어가요 하하하하 기쁨부터 기쁨부터, 알겠습니다 우와 아,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동일차야, 너무 프로야 우와, 기뻐 모든 게 잘 될 거야 세상은 너무 슬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뭐하고 있는 거야 몰카 아니죠, 이거? 안주나 선아 걱정이야 괜찮을까? 조금, 조금, 조금 오가서 네, 알겠습니다 안주나 선아 걱정이야 괜찮을까? 그만 웃어요, 진짜 화가 난다, 화가 나 내 화를 왜 이렇게 못 나겠지? 화가 난다, 화가 나 잠시만요, 이거 못 하겠어 아니, 쿱스한테 이런 거 물어봐야 돼 화가 난다! 뭐 하는 거야 화가 난다 하, 열받아 열받아, 열받아